이미 산더미. 겨울이라 옷까지 두꺼워져 아빠에겐 더욱 고역인데. 삼형제는 벌써 마냥 신났다. 한창 에너지 넘치는 나이의 아이들. 춥다고 하루 종일 집에서만 보내기엔 조미수 신다. 지윤아 애들 벨트 다 맸어? 강지현. 설 연휴 마지막 날. 나가 놀자는 아이들 성화에 못 이겨 네 식구가 집을 나섰다. 오늘 출근도 안하고 쉬니까요. 애들 데리고 썰매장 가려고 해요. 여기서 썰매장이 있어요? 있어요. 생각보다 근거리에 여러 군데 있는데요. 몇 번 가봤는데 가성비 좋아요. 그리고 저희 다자녀라 입장이 50%예요. 어른도요. 이 겨울이 다 가기 전 혜택도 즐거움도 마음껏 누리고 올 생각이다. 강성훈 이리 와봐. 단단히 준비하고 왔건만 역시 옷깃을 파고드는 바람이 제법 매섭다. 익숙한 손길로 한 명 한 명 세심하게 챙기는 승재 씨. 지윤이 형아도 할 거야. 목도리는 안 하면 안 돼. 안 돼. 추워. 추워. 빨매 타고 내려오면 추워. 강단히 입히네요. 그럼요. 괜히 아프면 큰일 날 일을 못해요. 성훈아 이리 와. 아프면 일을 못한다고요? 그렇죠. 출근 못하잖아요. 애들 아프면. 즐거움에만 빠져있다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. 싱글 데이드로 살았던 지난 1년 반 동안 뼈저리게 경험했던 승재 씨다. 힘들지 않아요? 애들 세 명을 시켜먹어야 되는데. 일상이라 굳이. 집에 가서 청소하기 힘들어요. 이렇게 애들하고 야외가 하면 좋죠? 좋죠. 애들이 이런 거 안 해주면요. 주말에 아무것도 안 했잖아. 이런 말을 해요. 저도 할 말이 없으니까. 해줘야지. 뭐 카메라. 이렇게 뻥 뚫린 야외. 인파 넘치는 곳에선 잠시만 눈을 떼도 어떤 사고가 날지 알 수 없는 일. 아빠에겐 그야말로 고난의 장소인데. 그렇지. 아빠와만 산다고 못하는 게 많아서야 되겠는가. 승재 씨는 아이들을 데리고 더 열심히 이것저것을 누빈다. 드디어 바람을 가르고 내려가는 네 식구. 뺨을 스치는 차가운 바람에 기분이 날아갈 것 같다. 신나는 아이들 표정을 보니 역시 나오길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든다. 북쪽에는 사람들 틈을 누비며 행복한 겨울날을 만끽하는데. 끌어 끌어 끌어. 지은아 손 그러지 마. 장갑 다 젖어. 아이스크림? 여기 사람이 너무 많아. 줄 서고 있는데 사람이. 이따가 나가서 사줄게. 여기 사람이 너무 많은데. 아이스크림이 여기 안 판대. 밖에 판대. 밖에 사러 가자. 비켜주세요. 비켜주세요. 이 많은 사람들 속에서 혼자 아이 셋을 챙기려니. 이럴 때 제일 힘들다. 원래 좀 더 오래 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요. 원래 안에 들어가서 맛있는 것도 좀 사줘 보려고 했는데. 뭐 사려고 아까 봤더니 줄이 엄청 길어요. 얘네를 어떻게 밖에 놔두고 줄 서는 수가 없으니까. 아빠 어떻게 다 들고 가. 야 추워 감기 걸려. 아 진짜. 어디 가 위험해 거기. 아 그랬어. 야 황지훈. 벨트 베고 성훈이 빨독 빨아 앉아. 아 입 안 가? 아 입을. 잠바 빼줘 지은아.